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진짜 너무 떨려요 목발할 거 없는데 막 이렇게 떨리는 연말 축제 처음입니다 그걸 못 하면은 이제 그걸 뭐? 아 일단 사진 있어요 그걸 못 하면 우리 무대가 그냥 그런 거거든요 오른쪽에서 이제 오른쪽은 많이 했는데 자 디에나의 쇼 거구만 해야겠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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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려워, 저. 여러가지 생각을 못해서. 다 된 둘이니까 부족히 생긴 그날부터 그동안의 세계를 넘어서 그동안 우리 자신이 더 아마 그 생에 더 영원히 함께니까 우리 님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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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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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, 야, 나 니, 아니, 니가 대구 님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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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, 야, 나, 나... 반지를 껴야 이쁠까요? 반지를 껴야 이쁠까요? 크리스마스 라디오 얘들아 믿기냐? 여러분 다녀오겠습니다. 렛츠고! 한국에서는 왜 블루카펫 이런 거 안 하죠? 왜 블루를 안 하죠? 블루카펫! 이거 렛츠고! 렛츠고! 블랙카펫에서 왜 없나요? 아닌가? 물어보세요. 블루카펫! 저희가 이제 레드카펫에 섭니다. 자, 순서.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니까 더 예뻐요. 잘하고 올게요. 안녕! 감사합니다. 우리 오늘 가요대전 주제가 넘버 원이에요. 이걸로 한번 참여해서 부탁드릴게요. 자, 관계 보시고 하나 둘 셋! 이번엔 왼쪽 한번 만드시고요. 왼쪽, 왼쪽. 왼쪽, 왼쪽. 하나 둘 셋! 네, 어떤 소감으로 이제 준비했는지 한번 말씀해 볼게요. 이번에 오늘 또 특별한 게 저희 슈가님이 저희 슈가님이 5년만에 가요대전을 처음 나오는 아파서 못 나오고 그랬었거든요. 오늘 첫 데뷔입니다. 우리 아빠의 첫 가요대전. 보여주시죠. 블루카의 데뷔. 아, 아파서 못 나오니까. 네, 그래서 정말 데뷔하는 마음으로 오늘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마지막에. 네버 원 소개를 저희가 저희가 라스트 팩스마스가 뽑혔다고 합니다. 지금. 이따가 소감을 말하지 못하게 되는데 소감을 말해주세요. 먼저 소감 말했네요. 우리 아이돌이 파이팅 물론 저희들이 아니지만 저희가 두 분께서 이렇게 많이 들어봤으니까 너무 많고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습생 때 하면서 출장 오르던 분이 아닌가 그쵸 일단 이 노래를 불러주신 멤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의 추천하자마자와 팬분들과 마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똑같은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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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렉하시면 다 들어왔지 천천히 천천히 무대에서 오길 바라고 하고 천천히 무대에서 오길 바라고 해요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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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갈아입어야 하는 코트가 무지하게 안 입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. 아니야 걱정하지마 왜 걱정하지마 왜 시마가 붙어 뭐야 ases 멋지다 이제 한번 부탁드리고 갈게요 일단 이 노래를 불러주신 왼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의 추천 음악을 들어주신 아미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부탁드립니다 너무 큰일 났습니다 저희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매일은 크리스마스처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에도 더 멋진 크리스마스를 나눌 수 있게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미 너무 많은 것은 이루고 있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특별히 빌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? 소원! 제가 올해 빌보드 핫도의 기숙한 인도 지불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함께 사퇴내로 들어가는 게 소원입니다 심지어 하회전 넘버 1 넘버 1 그럼 연말만 되면 사퇴될까? 자꾸 집에 있고 싶고 많이 먹어 아 근데 무대 전에 뭐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먹자 무대 전에 많이 먹어야죠 형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떡볶이예요 매일 크리스마스? 크리스마스냐? 뭐야 이거야 나 미리 안 나는데 별 감옥사람 1위 크리스마스 휴가를 간 건 경주로 컴투를 샀는데 내가 막 울었어요 선다 아버지 경주에 안 온다고 야 우리 집에 없으니까 안 온다고 봐 웃었는데 아빠하고 다음날 거기서 샀다 선물 있는 걸로 머리가 안 돼 진짜 좋아 예 순수하잖아 진짜 아 일본까지 했잖아 야 진짜 방금 어 방금 방금이야 마이크들어 DNA Not Today를 하는데요 아까 밥을 너무 많이 먹었지 왜? 저희 어머니가 트위보다 물만두 같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앞쪽에 있으면 안 돼 어 얘들아 좀 뒤로 빠져있어야 돼 그래 좀 뒤로 가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리듬을 차고 차야지 그냥 서 있으면 그냥 서 있는 그대로 나와 이렇게 샀더라고요 벌치는 어쩔 수 없다시더라도 본무대 때 좀 들어와 있어 전반적으로 뒤로 오는 걸로 랄랄라 때 랄랄라 중앙에서 잡아가지고 그거 맞춰서 들어왔어 와이파이로 벗어놔다 저 멀리서 남편 어디 있는 거야 와이파이 와이파이 열심히 하자 와이파이 반갑니다 반갑니다 현대 와이파이가 터지고 블루키트가 세어야 돼 21세기는 좋은데 자녀에게 승무리당당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때리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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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og 아 그리 널 찾아가서 미야된 오마이 대신에 아주 우리가 못 받게 둘이 건져버리 그리 없어거나 I do it I do it 너라도 널 다다듬 뭐 본인 없어 마지막 인사야 말도 없어 사과를 하지만 본인 없어 마지막 인사야 말도 없어 사과를 하지마 샷 바른 올라오지 우린 딱 다 마치 콜라지 너의 감 맘까지 놀라지 내게 폭나지 봄이 폭나지 Yeah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옆에 찾아뵙니까 Do you make it? I want you all in me 우린 쳐다보니까 말하지 말아봐 baby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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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니가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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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연히 가니까 드라마 아 아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나나두대 나나두대 발표를 하나해서 친구들 하나해서 나를 믿는다면 앵콜릿을 마셔주면 앵콜릿을 마셔주면 눈 속에 두려워 너무 아파요 널 같은 눈빛이 잠잠깐 믿고 있어 손이 그날까지 나나두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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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을 하나해서 친구들 하나해서 나를 믿는다면 앵콜릿을 마셔 죽지 말아 손이 그려 나나두대 ASE 나나두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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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m 오늘 보여줄 obliged 아니 이거만 생각하네 이거만 생각하네 아 이거 이제 여러 번 바꿨는데 어떻게 멎을까? 파일을 해서 이제 빡빡 나와야 되는데 야 나 슈취야 고생했다 열심히 했다 총선을 다해서 네 저희 첫 가요대전 데뷔입니다 슈취한 데뷔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다 헐 뻔 했어요 너무 많이 먹고 좋은 소식이 저 많이 먹는다는 것 같아요 까라빈거 때문에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수고했어요 저 그 차이밍 멋졌습니다 두두둥 돌출 왕복 달리기야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와 오늘 되게 많이 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응원해주시라고 오늘 크리스마스 하나요?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을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